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탕구마 오늘 생일이야?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그래 잘잤?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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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잤? 얼굴에서 organizado 이런 광주 냄새 나요 나는 안 추웠어? 오늘 생일이야? 네 이제 세일이야 누구 생일? 이 gefk 하이보께 아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알았잖아 아빠랑 같이 그치 이진우 형아 코가 막힙니까? 이진우 형아 추웠습니까? 빨리 앉아 자 오늘 아침은 물어오집니다 장락감 사놔 어때? 여기 장락감 쓸 데가 없잖아 속초 어디? 우리 아까도 속초라는 곳이야 아 나 러프건 하고 싶어 러프건? 응 너 돈 안해서 니가 사 너 생일이야 꼬마에 식사무중입니다 어우 너 왜 이렇게 어렵지 얘는 전화해서 이야기 잘 안되는데 싫어하면 안되는 걸 올게 속초로 출발 속초로 출발 아 아 못 갔어 잘 있지 둘 둘 둘 둘 셋 꼬마 먹방 생일먹방 먹으면서 생일의 소개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생일 소감 없어 안전베이 댄스 아까 보냈다 홀이 웨이브 웨이브 이진우 쳐다보는 저 얼굴 눈동대 쫓아갑니다 목이 힘든가봐 사진을 찍는다 좋아 고마워 잘 결정해 게임 시작하셨나요? 네 하지마 하지마 유수하면 그때 했으면 돼 난 못 따라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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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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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